다음 달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돼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. 한국전력은 올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,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정부는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요금도 메가줄당 1원 11전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4인 가족 평균 월 2,220원이 오르는 것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폭을 합치면 월 3,755원에 육박해 서민 물가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.